오늘은 손태진 씨의 최신 소식을 전달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손태진 씨가 10일 동안 4kg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태진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가격리 해제 후에도 손태진 씨는 섹시한 미소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의 체중 감량은 팬들에게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에 그는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얀 정장을 입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의 어색한 표정이 팬들의 걱정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손태진 씨의 매니저는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실 손태진 씨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음식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스타디움 콘서트 이후부터 그는 입맛을 잃었고 이는 그에게 큰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유발했습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후에 4kg의 체중 감량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그의 빡빡한 스케줄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태진 씨는 팬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태진 씨는 팬들에게 건강을 유지하라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의사는 그에게 제대로 먹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연예인들이 일의 강도와 부담감 때문에 식욕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알게 된 팬들은 손태진 씨에 대한 걱정을 표하며 그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매니저가 적절한 활동 일정을 조정해 주길 바랍니다.